인사부터 드릴께요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. 나이미스입니다. 너무 열렬하게 환호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어쩔 줄 모르겠네요. 저희 앞전에 또 서드 분들도 굉장히 멋있게 무대를 꾸며주셨고 저희도 그 이상의 무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환호 더 크게 해주실거죠? 그러면 이어서 두 곡을 연속으로 들려드릴텐데 어떤 곡인가요? 와이드와 티켓이예요. 티켓이라는 곡 중간에 후렴구에서 원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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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안무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갈까요?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경리씨 한번 보여주시죠. 원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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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네. 이거에 여러분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네. 하나 둘 시작! 원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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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아 네. 역시 또 공연을 즐기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또 한 번에 다들 잘 하시네요. 그래서 저희 티켓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아 어떡하냐?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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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